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얼떨결에 저기 와 미친 6684 야 이거 슈퍼대지 아니냐? 자 시승해볼게요 야 대박이야 이거 야 대박이네 반응 궁금하다 뭐 돼지다 돼지다라고 키웁네 아 웃는건 아니네 돼지다라고 했습니다 오야 개빨라 개빨라 아니 엑셈질이지 이거 미치 왜 개빨라 이거? 야 개빨라 진짜 야 몽상 개지녀 나 핵인줄 알겠다 야 나 핵인줄 알겠다 어 뭐야? 따위 피터가네 아니 진짜 개좋다 아니 진짜 존나 빨라 돼지 3대 핵이라 의심하겠다 올렌지 해우 와 were YOU Noise ф Field 하 activent 아 이던 glac 모자마 모자마 채팅맞은 모자 반응이 없는데? 이방애들? 이방애들 반응이 없냐? 야 근데 돼지 진짜 지린다니까 파츠존이니까 개귀엽다 개귀여워 중요한건 돼지가 뒤에서 하나하나 다 옆자라니까 존나 귀여워 파츠는 몇이나 있죠? 6684 어? 6684 6684? 네 와 눈치 많이 썼을텐데 그러면 눈치가 왜 썼는지 물어봐 눈치가 왜 썼는지 물어봐 아 있는거 박았을걸요? 아니 그건 눈치 많이 쓰지않았네 구보자면 눈치 안끝절 아냐? 아 개귀여워야 되지 벌레 아냐 아 백 Ol bardzo 백 Ofe Coach ág gras O 참 Got 간다 간다아 개귀여워 맵바이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맵바이로 해서 타볼까? 어 맵바이봐요 형님 오케이 쟤는 이 빡겜 날려봐 얼마나 따라가지 나쁘게 네 중칸은 이렇게 안 빨랐거든 중칸은 부서 쓰는 자체가 습도가 느렸어 2차로 멸망전이 오고싶다 진선 큰일 날려 보낸다 이쁘다 툴툴이 돼빨라 진짜 거짓말 안 쓰고 와.. 택도기 괜찮은데 다 따라왔어 정연아 빡겜하고 있는거 맞지? 네 근데 왜 이렇게 발리고 있냐 지금 놓아주고 있어요 확실히? 좀 압도적으로 가봐 다행이다 나이스 다행이다 대체 무쌍 개쩌라 다 뭐하세요? 다 아 뭐야 아 이걸 작죠 형님 아 뭐야 아 지나? 와 졌어 와 정연니씨 와 이걸 뭐하세요 아니 1등 해줘야죠 응 근데 돼지가 그렇다해서 막 존나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그냥 뭐 할만한 정도 그냥 재밌는 차 다행이다 다행이다 조연아 잘 맞춰서 지금 부디부들 아냐 아니요 아니 뒤로 달리면 못 따라오죠 뒤로 달려봐 알겠습니다 일단 보여줘 형 뒤에서 따라갈게 형 뒤에서 따라갈게 오른쪽 따라온다 따라가진다 충분히 충분히 아 정이니씨 설마 돼지한테 지나요? 설마 이걸? 아아아아아아 딘딜! 아이 그.. 아 무슨 소리 안 찼어 몇 초 나왔어? 23? 네 어우 그럼 존나 빨리 날렸네 인정 진짜 정이니 친구 대단합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이니씨? 미친놈이라고 봤는데요 저는 정이니 그 친구분 약간 BJ 하겠는데? 끼가 있네 BJ 아니고서야 이런 거 하긴 굉장히 빡센데 맞지? BJ 박겜 하고 있죠? 네 박겜 살려주세요 차가 좀 그게 아 차 강속이 빠르면 괜찮은데 리베스 이제 빠른디 근데 이 차는 1대장 못된다 아이템 철하자 1대장 될 수가 없어 아직 정이니가 앞에서 달리니까 따라가기 꽉 차다 근데 확실히 기본 대지 보다 빨라졌어 지금 파츠가 파츠가 이렇게 빠르니까 공방에서는 1등 할 수 있는 차는 충분히 되겠다 맞지? 공방에서는 1등이 가능하겠다 이 차 타면 국제선에 좋은 파츠 박은 느낌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맞아 교수님 저 대지는 뭐임? 돼지다 야 이젠 사람이 안 달리네 야 이방 반응 개쩔어 이방 반응 개쩔어 이방 반응 개쩔어 지금 야 돼지 들어왔는데 반응 개쩔어 이방 이제 1등하면 딱 된다 1등하면 이제 레슨 드다 이거 야 이방 반응 진짜 개쩔어 지금 진짜 1기 스킬 했어 진짜로 돼지 딱 들어왔더니 이방 1등 해야 돼 무조건 반응 개쩔어 이방 와 이방 리액션 좋아 1등 해야 돼 1등 간다 안 되죠 모브삼 봐 아 개 웃겼다 야 모브삼 못들어 미치겠다 야 모브삼 못들어 어 라인이 안 되고 어 아 제발 아 제발 아 1등 해야 돼 다 빠져 다 빠져 다 빠져 다 빠져 저리 가란 말이야 안 돼 아 1등 해야 돼 아 사고 휘말랬어 대지님 지성 아닙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도망가 수 가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